마치 내 바로 코앞에서 이루어지는 연주를 본 것 같은 그런 감흥을 느껴서 정말 신기하다. 평생 다시 할 수 없는 경험일 수도 있겠다. 중국 출신의 피아니스트인데 더 이상 중국에 매여 있지 않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죠. 82년생이고요. 어릴 때 이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중국의 모짜르트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앙드레 와츠라는 그 당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앙드레 와츠가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랑랑이 갑자기 데타 피아니스트로 마지막 순간에 불려가서 17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인 소년 피아니스트가 미국 무대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데뷔를 한 거예요. 엄청난 테크닉, 기교 그런 실력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풍부한 표현 이런 걸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인데 어떤 분들은 랑랑이 워낙에 표현력이 풍부하고 하다 보니 이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랑랑의 실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운 클래식의 슈퍼스타다. 굉장히 다양한 팝가수, 영화계의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무대에 많이 서고 아주 캐주얼한 장소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임즈에서는 클래식에서 엄숙함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버린 혁명화다. 항상 다양한 뮤지션과 뮤지션과 뮤지션과의 매우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뮤지션과의 스타들에 그런 시니너지를 찾으며 새로운 팬들을 피아노을 듣는 것을 그게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 때 싸이하고 챔피언을 협연했었고 그 전에 청룡영화제에서 인순이가 거위의 꿈을 부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반주를 하기도 했고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랑랑의 아내가 한국계 독일 국적의 피아니스트예요. 말하자면 장모님이 한국인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작년에 왔을 때 한국에 있는 친척들도 만나고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친근감을 드러내고 4월쯤에 코로나19 극복 기금을 모으는 전세계적인 글로벌 자성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그 콘서트에 랑랑이 나왔는데 레이디 가가 존 레전드 셀린 디옹 그리고 안드레아 보철리하고 같이 공연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있는 거죠. 집에서 이걸 자기 파트를 각자 녹화를 해서 그 영상을 합쳐서 보여준 건데 집에서 집에서 앞둔 자셔도 됩니다.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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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내고 집에서 집에서 부활하지 못하더라고요. uniquely Revelation 앨범이 나왔을 때 작게 발표회 같은 걸 쇼케이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피아노가 있는 곳에서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고 즉석에서 칠 수 있다 바로 골드베리크 변주곡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아리아 그 곡을 연주를 해준 거죠 딱 앉아서 바로 그 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때 굉장히 처음 겪어보는 느낌이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연을 하는 걸 가서 본 적도 많이 있고 음반을 들은 적도 많이 있고 한데 그리고 또 화면에서 누군가가 연주하는 영상을 본 적도 있는데 이거는 그 어느 때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감정을 저한테 던져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꺼놓지 않으면 이쪽에서 나는 소리가 저쪽에도 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듣다가 움직이거나 해서 소리가 나면 랑랑 쪽에도 사실 그 소음이 들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공연장에서 실제로 공연을 보는 것처럼 정말 숨소리도 죽이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소음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주에 정말로 몰입을 집중을 했었어요 이게 그냥 꿈결처럼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이 시간이에요 오프라인 공연의 현장감 이런 거는 이제 재현하기가 쉽지 않죠 예전에 정말 평소에 하던 그 공연 공연장에 가서 관객들을 만나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나를 새삼 깨닫고 있어서 그 무대를 정말 트레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소중하게 보물처럼 여겨야 된다 많은 classical musicians 한국의 장난ię에 대해 약간 봤나 그냥 막마다 잘 못 할 공연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학원에 있는 공연장에 있는three 그 시작할 때 또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future 이것은 제작업을 매우 새로운 기능에 관여할 것까지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도 우리의 마음이 바랍니다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좀 기다리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다시 공연장에 가서 이 예술가들을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이렇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그거를 더 큰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뭔가 그걸 기다리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